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채널로 인사드리는 금융유튜버 박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첫 통장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서랍 깊숙한 곳에 박아둔 골동품이라는 청약통장 다들 알고 계시죠? 이미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최근에 한 뉴스를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 청약통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거나 굳이 필요한가 싶어서 갈수록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드림통장으로 환영받았던 청약통장 왜 지금은 청년들에게 외면받는 통장이 되었을까요? 청약통장이 대체 뭐길래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지 많은 종류의 청약통장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청년 맞춤형 청약통장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약통장을 어떤 경로로 가입하셨나요? 저는 예전에 엄마가 가입하라고 가입하라고 등 떠미셔가지고 한 15년 전쯤에 은행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부분 저처럼 부모님의 권유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남들도 갖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가입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청약통장에 관련해가지고요 작년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갖가지 이유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그런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건데요 요즘 청년들에게 청약통장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청년들이 이 청약통장을 해지한 이유 중 3위는 주택청약을 하지 않을 거라서 그리고 2위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금리 같은 메리트가 낮아서라고 하더라고요 1위는 뭘까요? 바로 개인적인 사유로 돈이 필요해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당장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통장을 해지했다는 건데요 예금처럼 중간에 일부만 인출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깨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청약통장은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그 조건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그런 취지로 도입된 금융상품이거든요 물론 집값이 너무 치솟았기 때문에 일치감치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그런 청년들도 있겠지만 사실 누구나 언젠가는 꿈에 그리는 내 집에 살고 싶잖아요 그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때 유용한 통장이 바로 청약통장이거든요 외만하면 지금이라도 꼭 하나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금융 유튜버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댓글이나 개인적인 질문으로 청약통장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묻습니다 아직 가입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 가장 많은 대답이 잘 몰라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1위가 바로 상품을 잘 알지 못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대체 왜 중요하며 왜 필요하며 어떤 걸 가입하면 좋을까요? 지난주였죠 2024년 2월 21일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됐습니다 기존의 정부는 무주택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위해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이걸 운영해 왔는데요 여기에 파격적으로 혜택을 더하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올해 새롭게 출시한 통장이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이제 이 기존의 청약통장들은 다 있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건데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고요 기존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내가 무주택자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진입장벽이 확 낮아졌어요 자격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되는데요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무려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저축한 돈의 300만원까지는 4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연 300만원이면 월 기준으로 25만원이죠 그러니까 저축 가능한 최소는 월 2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5만원 저축이 가능한 최대치는 월 100만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자율도 중요합니다 주 목적은 청약을 하는 거지만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는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일반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연 2.8% 정도인데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보이시나요? 엄청나죠? 실제로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자고요 여기 이제 갓 취업에 성공한 30세 미혼 남성 A씨가 있습니다 취업 후에 독립을 해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A씨는 약 3년 전쯤에 한 시중은행에서 청약상품에 가입을 했고요 틈틈이 아르바이트하면서 꾸준히 잘 납부를 해서 어느새 300만원 정도를 모아놨습니다 A씨의 연봉은 2,800만원인데요 월 납입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고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우선 가까운 은행에 가서 기존의 청약저축을 새로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통장만 새로 갈아타시는 거예요 기존의 가입기간과 납입효수가 모두 인정이 되니까 전환가입만 하면 됩니다 자 기존에 300만원이 있었죠 매달 10만원씩 부으면 1년이면 120만원이죠 그럼 이제 이 통장에는 총 420만원 플러스 알파라는 이자가 들어있게 됩니다 거기에 1년 동안 모은 120만원에 40%인 48만원만큼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듬해부터는 내 집만에는 꿈을 안고 월 납입금액을 30만원으로 늘려보겠습니다 그럼 1년이면 총 360만원이죠 여기에 전환신규 가입일로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년 이상 유지했기 때문에 연 4.5%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300만원까지 40%를 받을 수 있으니까 1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계좌 속에는 어느새 총 800만원이 넘는 자금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따로 모아둔 비상금을 추가로 조금 더 넣어서 청약통장에 천만원 이상 넣은 뒤에 드디어 주택청약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A씨는 제한조건에 따라서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신청을 넣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당장 눈앞에 현실의 벽이 턱하니 A씨 앞을 가로막습니다 분양가는 5억원인데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은 단 1억원분이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네 그래서 정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함께 획기적인 대출상품도 함께 내놨는데요 만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면 전용대출인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을 하고 천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는요 2025년부터 분양가의 80%까지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데요 최장만기는 40년 최저금리는 연 2.2%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으니까 A씨의 경우에는요 분양가의 80%인 4억원을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엔 또 다른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번엔 이제 막 결혼한 달콤한 신혼생활 중인 B씨 부부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34세로 동갑내긴 두 사람은요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고 연봉은 각각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신혼집은 전세로 계약해서 살고 있고 수중에는 현금 2천만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B씨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개설을 했고 내지 마련을 위해서 월 납부금액도 100만원으로 꽉꽉 채웠습니다 1년만에 12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자율은 2%대가 적용이 되고 비과세액은 따로 없습니다 소득공제 40%도 300만원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120만원을 받을 수 있죠 B씨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는요 천만원이 넘게 들어있게 되니까 이제 원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소식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게 웬일? 이듬해 분양가 6억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당첨이 됐습니다 우선 기쁜 마음으로 계약금부터 납부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한가지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계약금 납부가 목적이라면 청약통장의 중도인출도 1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도인출한 금액으로 계약금을 내고 이제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약 이 시기에 부부의 나이가 만 34세를 넘겼다고 해도 청년주택드림 청약 대출은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니까 대출도 문제없습니다 분양가 6억원의 80%인 4.8억원을 최대 40년 만기 2.2%의 낮은 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대출을 실행한 뒤에는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만약 미혼의 당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금리를 0.1%포인트 낮춰주고 첫 아이를 출산하면 0.5%포인트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둘째 아이부터는 한 명당 0.2%포인트씩 금리가 더 내려가는데요 단 구체적인 소득 제한 요건은 올해 2024년 연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으로 조건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정책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활용도가 높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현재 정부가 대상으로 설정한 6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실제로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서울 등 주요 입지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6억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에 해당 지역에서는 조건을 만족하는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상환 능력을 볼 때 내 집 마련을 9억원짜리 주택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적다는 반론과 앞으로 공급될 공공주택 유홈이 시세의 7,80%로 공급이 되면 3기 신도시나 수도권 내에서도 청년들이 구매 가능한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충분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이 34세 이하의 청년의 30% 정도가 가입을 할 수 있었기에 이번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약 70%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국의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해 가지고 직접 가입하실 수 있고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병무청 수탁은행과 협의를 한 상태고 상반기 중에 전산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에 관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청년들이라면 이제 이 통장만큼은 손에 꼭 넣어야겠죠 청년 여러분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으로 내 집 마련의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